그 다음 망상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에서 먼저 망상의 정의는 망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더 커져요 무슨 말이냐면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면 본인은 더더욱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려고 더더욱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종교 골수분자들 예를 들어서 매일처럼 교회 다니고 통성기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당신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거 잘못됐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시오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독재국가 같은 거면 공산주의 같은 건 그게 가능하겠죠 교회 싹 다가 없애버리고 잘못된 그거는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해서 전부 다 망상으로 치부해버렸잖아요 공산주의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된다고 하면 이 믿음을 쉽게 놓을 수 있겠느냐 한번 보셔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북한에 점령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다 일체 종교 활동을 다 금지한다 나오고 이거는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보고 하는 건 전부 다 불법이다 만약에 돼가지고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걸리면 다 감옥에 넣는다 종교 생활은 잘못된 거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그런 탄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기도 안 하고 성경책 안 보시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더더욱 탄압이 오면 올수록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구축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대인관계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에게도 이 신앙을 전해줘야 되고 나의 삶의 중심에 신앙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망상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망상이라고 하는 신앙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드러내려고 하면 뽑아내려고 하면 뽑혀지느냐고요 그게 집으로 따지자면 자기 집을 떠받들고 있는 중앙 대들본데 옆에서 그걸 흔들어대면 더더욱 공고히 해야 되겠죠 자기는 그거 흔들리면 자기는 무너지는 거니까 망상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망상을 붙잡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망상은 이렇게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망상을 왜 갖게 되느냐 자기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국리에 국리를 했던 어떤 결론이 이르렀어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망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 밑바닥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감 두려움 공포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등등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이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차단해버렸다고요 사실은 감정을 감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상황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무시해버리고 생각으로 우리 당사자들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고 감정은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애초에 느끼질 않아요 유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크게 보자면 하나가 불안감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것 때문에 절절매고 또 하나 느끼는 감정이 화가 나서 막 그런데 슬픔이라든지 또는 뭔가 다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잘 못 느껴요 그냥 크게 봐서 불안하고 화하고 이거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수많은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 밑바닥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 불편한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관계에서 욕구 좌절이 있는데 이 욕구 좌절은 한결같이 인간관계와 관계된 거예요 인간관계하고 사람 대인관계가 편안하면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절대로 발병 안 합니다 해요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친밀감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잖아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남녀 간에 연애도 하고 싶고 이성의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동성의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성을 만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뭐 하여튼 또 가족들하고도 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밀감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것들 충족 안 되는 경우가 흔히 많고 그 다음에 성취감,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 잘한다 이런 성취감, 어떤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전반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 학교에 갈 때마다 밖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욕구 좌절이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환자들에게 권하는 망상대처법은 자기 노출, 자기 개방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환자들 처음부터 털어놓으라고 하면 감정 안 나와요 욕구 더더욱 안 나와요 이게 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제일 겉에 있는 층이에요 생각의 밑바닥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그 밑바닥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걷어져야 감정이 드러나고 감정이 걷어져야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면 처음에 당연히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 생각을 쭉 잘 듣다가 보면 한순간에 감정이 탁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기분 나빴어 그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뭐 등등 이럴 때 그거를 탁 잡고 잘 늘어지셔야 돼요 그거를 잡고 아 그랬었구나 거기에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그 감정을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감정이 어떤 게 있는지 표현하도록 하고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욕구가 탁 튀어나와요 나도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라든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라든지 등등 그런 욕구들이 튀어나올 때 보고 잘 잡아주고 아무튼 자기 노출입니다 무조건 속에 있는 거 꺼내놔야 됩니다 이건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꺼내놔야 병이 낫습니다 안 꺼내놓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야기가 비밀 마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난 이거 죽어도 죽는 날까지 난 이거 절대로 남들한테 말 못해 난 이거 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난 이건 죽는 날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결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하지 않으면 그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젖은 수건은 젖은 수건을 장롱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야기인데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남한테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젖은 수건을 장롱에 넣어놓은 것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이 골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속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기 노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감정 표현, 욕구 표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자수하라는 거예요 비밀 갖고 있지 말고 비밀을 다 꺼내놓고 다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남들한테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당사자들 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도 내가 자녀를 잘 도와주시려고 하면 가족분들도 내 안에 가급적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방청소, 방정리하는 원리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이야기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두서없이 말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말하는 가운데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하라고 권하는 게 표현적 글쓰기 아십시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글쓰기로라도 털어내십시오 그런데 글쓰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 나는 다행히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표현적 글쓰기가 되게 좋은 방법인데 글쓰는 걸 안 좋아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털어내야죠 그림을 그리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르든 음악을 연주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하루에 몇 시간 빡치게 운동을 하든 뭐든지 간에 내 속을 털어놓는 내 안에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연코 최고는 말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글로 털어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 조금만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